와일드헌터의 보스 레벨이 좀 딸리는게 좀 아쉽긴한데 내리고 하는게 좋겠지 차라리 나 길드 3개 보고싱 오 잘못했어 아 나 스킬을 너무 못썼다 아니 이게 쫄따구들이 왜 절로 가있는데 숨은 여긴 아주 집시받아 이게 바로 인공지능에 딸린다는 그런거지 아 그래픽 켜드렸다 아우 잘 못됐어 여기 바로 바로 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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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